루피의 하루 루피의 하루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박력분을 준비해 주세요 강력한 것도 강력 있지 밀가루에 물, 버터, 계란을 잘 녹여주세요 아참! 버터가 뜨거울 땐 계란을 넣으면 안 돼요 왜지? 익나? 이제 180도에서 15분간 오븐을 예열한 뒤 쿠키 반죽을 조심스레 넣어주세요 그럼 예열 15분, 굶는 데 15분이니까 30분 넣어두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우와! 루피 퓨 쿠키 완성! 그럼 어디 한번 이상하다 레시피대로 했는데